2021년 8월 29일 여행 22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자 여러분들 이 세트는 여행은 여행은 주인공 자 조금만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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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 방금..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왜 이렇게 뭐가.. 힘드냐..? 뭐가 이렇게 막 누르는 것 같냐..? 뭔가 기운이 엄청 많아서 누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잠깐만.. 아..잠깐만..잠깐만.. 뭔가 기운이 옆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막 누르는 느낌이야 여기가 총.. 2층이긴 한데.. 뭐가 누르는 것 같냐..? 소리도 들리고.. 남자 소리 같은 거.. 혹시 계세요? 저..저기요.. 잠깐 실례.. 아..기운거.. 아..잠깐만.. 아..잠깐만.. 아..힘들어.. 아.. 오.. 계.. 계십니까? 지푸러기가 이렇게 많이 어울리지 않게.. 완전 개판이다.. 뭐야? 타락이야? 뭐야? 혹시 계세요? 아..잠깐만.. 왜 이렇게 무거워.. 안에서 뭔 소리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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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마이콜 마이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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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십니까? 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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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 나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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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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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원하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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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으아.. 오.. 잠깐만요.. 있었습니다 잠옷 이상한데... 어디...? Pvd 제 남은 껏active 제 남은 하의랜 쟤 도와! 도와! 고! 고! 저거 나갔어!! 저거 나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